중앙으로 네 네 가운데 앞쪽으로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인사를 좀 앉기 전에 인사를 좀 먼저 드릴까요? Who's that girl? EXID 안녕하세요 EXID입니다 네 먼저 한마디 한번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인양부터 네 안녕하세요 EXID 혜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ID 혜린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EXID 정화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EXID 솔지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기자분들 와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EXID 한희입니다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희양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좀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